도둑질에 간 사람이 이 자리에서 누군지 밝혀내시겠다고요? 근데 어쩌죠? 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할 말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구차하게 뭘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전 됐으니까 제 귀에 간 돌려주세요 어제 오늘 두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충분히 모욕당했고 더는 비참해지기 싫어요 오해 말아요 금란씨 나도 이 두 귀에 간 우연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고 금란씨의 인사권자로서 또 한 팀장이 직속 상관으로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전 한정원씨가 저랑 똑같은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알았음 어떻게 해서든 피했겠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의심받을 거 뻔히 하면서 겁없이 제출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아이템으로 한정원씨 이길 자신 없어요 지금은 제 입사 얘기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앉아 니 말이 사실이면 니가 진실인 거면 피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 듣고 가 죄송하지만 황금란씨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자리 좀 피해주시겠어요 사무실은 아래층인데 여기서 뭐합니까? 네 그게 저 안에 우리 애들이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라뇨? 저 안엔 물론이고 이 출판사 안엔 애들은 없습니다만 송편집장님이시죠? 저 정원이랑 금란이 삼촌 된 사람입니다 물론 한정모 그 자식도 제 조카 녀석이고 한 팀장 삼촌이라고? 정원이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금란이한테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니가 날 우습게 생각하는 것까진 좋은데 내 일 우습게 보지 마 니가 당장 뺏고 싶은 건 알겠지만 니가 결국 되고 싶은 건 아빠잖아 아빠처럼 근사하게 늙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첫 단추 이런 식으로 깨지 마 우리 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야 니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한테서 뭐든 가져가 돌려주겠다고 근데 내 일은 아니야 이건 니 게 아니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? 니가 가져간 내 다이어리 속지 돌려줘 돌려주기만 하면 이번 일 그냥 넘어갈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얘기해 아무한테나 다 얘기해 난 안 가져갔으니까 한평생 남의 인생 도둑 지려간 주제에 그깟 다이어리가 뭐라고 도둑년은 내가 아니라 너야 아직도 모르겠어?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돌려줘 넌 어떻게 돌려줄 건데? 니가 훔쳐간 내 인생 어떻게 돌려줄 생각인데 돌려줘 내 인생부터 돌려줘 너부터 돌려달란 말이야 기획안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? 기획안 심사와 관련해 무슨 할 말이라도 운란아 얘기 좀 해요 삼촌 여긴 웬일이야? 금란이랑은 싸운 거야? 그렇지 뭐 뭐 땜에 싸웠는지 물어봐도 돼? 그냥 싸웠어 걸핏하면 팩하잖아 내가 다이어린 찾았어? 어 아니 못 찾았어 아무래도 취재다니다 흘린 것 같아 내가 좀 칠침하자 완전 침해야 침해 정원아 응?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니 편이야 알지? 삼촌이 삼촌이 아무 말도 못 해주지만 니 마음 난 알아 인마 너 속상한 거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고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일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사람 마음까지 다치겠습니다 제가 전 이번 일 제가 입사하는 게 싫어서 한정원 씨가 일부러 만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흠침내고 싶어서 제가 출판사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한정원 씨가 제게 씌운 지독한 올감이라고 생각해요 편집장님은 한정원 씨를 더 믿으시는 건가요? 왜죠? 금란 씨보다 한 팀장을 잘 아니까요 내가 봐온 한 팀장은 남의 꼴 욕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팀장은 남의 걸 욕심냈다 하더라도 금세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사람입니다 그래요? 바람 좀 쐅시다 제 기획안 폐기할게요 황금란 씨 말이 맞아요 저 이번 작업 회사에서만 했고 걔가 제 기획안 봤을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럼 한 팀장이 황금란 씨 기획안을 미리 보고 같은 기획안을 제출한 겁니까? 일부러 의도적으로 황금란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?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? 내가 한 팀장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 편집장님 믿으니까요 날 믿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제 기획안은 못 본 걸로 해주시고 황금란 씨 우리 편집팀에 들일진 말진 황금란 씨 기획안만 놓고 공정하게 심사해주세요 아니요 난 빠집시다 황금란 씨를 이 출판사에 드릴지 말지 한 팀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혹시 저 시험하시는 건가요? 믿으니까요 한 팀장을 믿으니까 내가 본 걸 한 팀장도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라니는? 몰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옷 없다고 그냥 아침에 또 눈 뜨지 마자 징징거려 썼잖아 안 보이네? 사진? 무슨 사진? 기획사에 돌릴 프로필 사진 좀 어떠세요? 세수도 안 하고 입가에 핏자국이 그대로잖아요 곧 있으면 지원이도 올 텐데 핏자국? 해야지 밥 먹고 하려고 근데 지워주려나 모르겠네 사인펜으로 그린 거 아닌다면 지워주지 왜 안 지워줘야 사인펜? 아는 데리고 와 먹는 동안 나가 봐줄 텐데 아 점심 먹더니 바로 뻗었어요 자식이 밤새도록 안 자고 칭얼칭얼 괴로 아저씨 아니 왜 아니 나 꿈들한테 습격 당했어 아 아 예 불어 언니들 먹어 어 아저씨 왼손으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왼손으로 왼손으로 먹어 봐야지 어 뭐 아 아 책 좀 주워주지? 아 아 내 내 책 근데 너 누구니? 아 한성우라고 아는데요 누구 만나러 왔는데? 한정원 한 팀장님? 네 한 팀장님이랑 무슨 사이인데? 조카에요 아 조카구나 몇 살? 23살 대학교 4학년? 네 누난 25살 아 그럼 또 봐 어? 왜 또 와? 밥 먹으러 가자 아니 밥 안 먹는다며 밥 먹을 기분 아니라며 먹자 제발 삼촌이랑 밥 먹으러 가자 참 알았어 뭐 먹을래? 구내식당 밥이 꼭 먹고 싶구나 상원아 삼촌 진짜 왜 그래? 뭐해 꼭 홀린 사람처럼 상원아 25 빼기 18이 얼마더라? 7 7? 7씩이나 돼? 7이란 말이지? 5만 돼도 내가 이렇게 땅콩만 한게 느껴지진 않을텐데 저기 마 차 까로 가서 차 까로 저기로 저기로 가입시다 팀장님 아주 특별히 햇살이 잘 들어오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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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집장님 저희들 여기 앉아도 될까요? 여기로 앉으세요 어? 오늘 디저트 숯떡이네? 난 떡 중에 송편이 제일로 좋더라 한 팀장님도 송편 좋아하시죠? 응? 좋아하지 송편이 날 안 좋아해서 그렇지 아 봐 한 팀장님이 얼마나 송편을 좋아하는데 만일 이 세상에 만일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송편이 사라진다면 우리 팀장님 허전해서 못 살걸? 그죠 팀장님? 그렇겠죠 사라지기만 해봐라 내 허락 없이 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엔 우리 산 팀 송편 모시고 아니 송편집장님 모시고 회식하는게 어떨까요? 아 좋아요 좋아요 회식해요 우리 회식해요 뭐해 빨리 가 가 간다고 삼촌 어 삼촌 피해 어 급히 나오잖아 아파? 어디가 아파? 내 심장이 잠깐만 119 119 여보세요 아 여기 파주축 같은 지혜의 숲인데요 여기 긴급환장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겁나니 지금 집에 없는데 다음에 와요 언니랑 약속하고 응? 저요 뭐 좀 부탁할게 있어서 온거니까 언니 꼭 만나고 가야돼요 뭐 상상했던 것보단 별루네 아 자리 아 자 세월아 야 나 좀 보라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넉을 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이니? 그럼 우리집에 가서 나랑 저녁같이 안 먹갔어? 먹으러 갈래요 저 꼭 가고 싶어요 그래? 그럼 이따가 그 8시까지 그 우리집으로 오라 그럼 8시에 대구로 찾아 뵐게요 그럼 꼭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